내가 분하다 보냈어 뭔가 기분 되게 좋아하는데 분하다 내가 일단 놀라서 온 거고 애들이랑 다 들어와 그래서 형님 여기서 막 큰소리로 장난하는 거냐고 시간이 몇 신데 이런 식으로 혼나는 거지 근데 내가 들어와서 진짜 웃기다 그거 했을 때 저희 찍고 싶어요 아 진짜? 어떻게 찍어요? 그런데 세워놓고 해 살아있네 살아있네 국물을 밥 먹고 들어갈 거거든 꾸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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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기데가 어딨지? 이야 어 꾸기데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정국이 생일 파티 정국이 생일 파티 저거 정국이 생일 파티 정국이 생일 파티 공격 맞다 여기 아까는 일단 청테이프에 맞춘 거거든요 아까는 이걸로 생일이랑 지켰어? 아니요 뭐가 먼저요? 청테이프에 맞췄는데 댄스들이랑 형들 사이에서는 제가 좌측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습 한두 번 해? 아니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종국 네가 잘했는데 다른 사람이 다 틀렸다고 생각하니 네가 아직도? 아니요 너 왜 그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해 잘하면 두시고 야 종국아 뭐 축하 안 해줘서 삐졌냐? 아니 근데 아 그냥 들뜬 거 맞잖아 그래서 뭐 장난치고 아니 스톱 됐어 스톱 그러니까 스톱 됐다니까 리더라고 내가 뭐 너한테 뭘 한 점 있냐? 응 알아잖아 너 평소에 빨리 찍자 그리고 이거 제가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면 되나요? 조금만 가면 돼 그냥 별거 아니야 그냥 괜히 그런 거야 빨리 입으라고 빨리 입으라고 네 네 네 네 울어? 울어? 안 울어? 아 이렇게 울어? 아 아 귀여워 아 아 이렇게 한번 아 아 네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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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감한 말씀 해줄어 아 감독님도 나쁜다 아 아 아 대박이다 아 아 빨리 축구! 축하하세요! 생일 축하해! 대박이야! 대박! 형이 영규야! 축하해! 진짜인 줄 알았어요 축하해! 요새 없는데 감독님도 다 연기 하신 거예요? 네! 해보겠습니다! 전국으로 줘서 고마워! 정말 열심히 연기했습니다 와 대단하다 연기 많이 늘었네 진짜 0.01% 늘어요 나 눈치 빠른데? 멤버 갔어요 제가 분명히 센터를 맞췄는데 몸속으로 갔어요 하... 하... 아... 그래도 기분 좋았어요 오늘 최고로 행복한 생일이네요 옷 한 번 받아야래! 17번째 생일인데 제일 행복했던 생일이었네 아... 행복했던 생일이었네 mış 생일이었네